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 경제와 세계를 이어주는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물류 코디네이터입니다. 이들의 하루는 서류와 컴퓨터 앞에서 시작합니다. 물류 코디네이터는 매일 고객들과 소통합니다. 이들은 주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처리하고 운송 일정과 통관 절차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인보이스 작성, 선적 서류 준비 등 모든 과정이 이들의 손을 거쳐갑니다. 이들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일합니다. 화물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합니다. 화물이 무사히 도착하고 적재와 하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과정을 조율합니다. 이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덕분에 한국의 제품들은 전 세계로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됩니다. 항공에서 해상까지 물류 코디네이터는 최적의 운송 수단을 선택하고 보험 처리와 위험 관리까지 책임집니다.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이들은 물류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용 절감 방안을 찾고 물류 과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물류 전략을 세우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갑니다. 물류 코디네이터는 한국 무역의 숨은 동력입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수출품 하나하나에 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물류 코디네이터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숨은 영웅들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우리의 경제는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을 세계와 연결하는 힘, 그 중심에는 물류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